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 3, 4일 전인가요? 지구온난화로 2100년 정도 되면 해수면이 70cm나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또 이 지금 이 아름다운 생물 지금 귀신고래라고 하는 커다란 고래인데요. 그게 지금 집단 떼죽음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온난화, 지구온난화, 수원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면 지금 비참하게 커다란 고래가 석호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귀신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는 고래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일단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크죠? 귀신고래 이렇게 생겼는데 귀신고래는 쇠고래나 회색고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여러 군데 살았는데 지금은 북태평양에만 분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보세요. 그렇죠? 여기 미국 서해안 쪽에서 멕시코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쪽에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히 한국 쪽에 있죠? 저쪽에 위래에 이렇게 일본의 서해안, 우리나라 동해에 그렇죠?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렇게 쭉 저쪽까지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 쭉 보면 여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반구대 암각화 있잖아요. 울산에.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회색고래라고 합니다. 귀신고래 그렇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묘사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화의 표선, 표현 대상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옹국의 유일한 태양신 신화인 연호랑과 세호니아 설화에서 그렇죠? 주인공 부부가 바위를 타서 일본에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바위가 귀신고래였다는 설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와는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해마다 1월 중하순이면 북극해 인근에서 지방을 축적한 귀신고래들이 번식을 위해서 멕시코 바하 칼리포니아의 얕고 따뜻한 석호로 모여든다. 그런데 이들 고래 가운데서 눈에 띄게 수척한 개체들이 포함되었다. 왜 그럴까요? 번식을 마치고 베링해로 북상하던 귀신고래가 죽어서 북미 해안에 떠밀려오는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번식을 하고서 아이를 낳고 다시 북쪽으로 가는. 여러분들 보시면 따뜻한 바다에 먹이가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찬바다에 더 먹을 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찬바다가 산소가 더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지? 떼로 몰려다니는 그러한 플랑크톤이 더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태평양 해안에서 발견된 귀신고래 사체가 무려 384구에 이를 정도.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상 사망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가 이렇게 해안에 올라가서 죽는 거 이런 거를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어린 새끼의 사망률이 높지만 이번에 떼죽음한 고래는 주로 젊거나 성숙한 암컷이라고 하네요. 암컷이 좀 더 심각하죠. 그렇죠? 번식, 저기 개체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이를 못 나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연구진은 이동 중인 귀신고래 1,245마리의 몸 상태를 드로로로 촬영해서 분석한 결과 굶주림과 쇠약 이런 것 때문에 귀신고래가 떼죽음. 그러니까 한 마디 영양실조로 지금 한다는 거죠. 드론을 진짜 잘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빨리 구조를 하거나 뭔가 그걸 해야지. 그렇죠? 이게 따개비가 들러붙은 지금 귀신고래. 코죠? 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요. 귀신고래는 한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회유하다가 현재 러시아 오호츠크의 부근에서 부근에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서태평양 집단과 북극에서 멕시코까지 북미 전역을 이동하는 2만 마리 가까운 동태평양 무리로 나눠지다.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군요. 그런데 요번에 집단 아사사태를 빚은 귀신고래는 동태평양 이쪽이죠. 그렇죠? 이쪽. 여기에서 지금 많은 저기 얘네들이 여기서 바하 칼리포니아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여기. 여기에서 지금 좌충하는 거죠. 그렇죠? 귀신고래가 수척해졌다는 것은 비쩍 말랐다는 것이 아니라 덜 뚱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면 이동과 번식 과정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 대형 포유류의 독특한 생태 때문이다. 그런데 귀신고래가요. 포유류 가운데서 가장 긴 왕복 1만 5천에서 2만 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리를 저 큰 몸집으로 수영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너지가 진짜 많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 포식기간인 5월, 10월 사이 귀신고래는 북극의 베링해와 축치해 해저에서 다량의 엽새우류. 그렇죠? 플랑쿠터니아나, 크릴세우 같은 그런 것들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때 비축한 지방으로 이후 남캘리포니아와 멕시코를 왕복하는 6개월 동안의 긴 여행과 번식기간은 거의 또는 완전히 단식한다. 아, 이거 왜 그러냐. 좀 먹으면서 다니지. 아, 그래서 연구자들은 귀신고래가 먹이털을 떠나서 번식기를 왕복하면서 체중의 11에서 29%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방을 쌓아놓지 않고 이제 가게 되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좌초한 고래의 몸 부피가 평균 45.7%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지방층이 몸이 허용하는 한계치 이하로 떨어진 것 같다. 아, 진짜. 그래서 연구자들은 귀신고래가 먹이터로 북상하는 도중인 4에서 7월 사이에 좌초한 사체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촬영하는 건데 왠지 왜 이게 좀 말라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건 되게 뚱뚱해 보이는데, 그렇죠? 노말. 2018, 2019년 되게 삐쪽말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확연하네. 여기 보면 이거 뼈가 드러나 있네. 우리 그저 앙상하게 갈비뼈 드러난 것처럼. 연구자들은 드론으로 이동 중인 귀신고래의 몸 길이와 폭을 측정해서 지방 축적 정도를 계산을 한 결과 현저히 지금 지방이 줄어들어서 번식력이 감퇴했다. 그리고 또, 그거래요.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낳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그것도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줄어들겠네. 그래서 귀신고래 이상사망 사태는 1999년에서 2000년에도 벌어졌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벌어져서 651마리가 죽었다. 많이 죽었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998년에 2만 1,000마리에 이러던 동태평양 귀신고래가 2002년에는 4년만에 1만 6,000마리로 5,000마리나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년 이번에도 지금 300 몇마리 죽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그런데 원인이 뭘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진짜 이런 생물위체가 있다니. 이야, 이렇게 고래를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물체가 있냐. 이야, 진짜. 여기 나와있네. 귀신고래의 집단이 아사를 부른 원인은 뭘까? 연구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80년대 말부터 주 먹이터인 베링해 치리코브만의 단강류 양이 감소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아, 이게 먹이가 양이 감소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또 뭐냐. 이유는 북극해가 더워졌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욱 잦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단강류가 줄어들면 여러분 그러면 단강류를 먹는 게 여러분 이게 고래같이 큰 동물들도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물고기들의 먹이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이 있겠죠. 또 추가로 검토할 원인으로 번식지의 수온 인위적 교란 이동 과정의 교란 바이러스 감염 개체 수의 수용량의 한계도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인데요. 아 진짜 되게 걱정됩니다.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가 만약에 수가 급감하거나 아니면 멸종하면은 얼마나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쵸? 아 진짜 이런 근데 아 요즘에 이런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멸종한 멸종 위기다 뭐 이런 게 그래서 너무 진짜 막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역시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저한테 또 큰 영광이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